왜 허리 아파? 아니야 괜찮아 무리하지 말라니까 업혀 아 됐어 괜찮아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업혀 여기 택시 찾기도 애매해 괜찮은데 빨리 그거 올텐데 아 조부영 기자 기억나? 그 사람은 갑자기 왜? 조 기자님 왜 이래요? 누가 그랬어요? 조 기자님 그때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찜찜해서 평호일보랬지? 내일 신문사 찾아가보지 뭐 여보세요 내일은 좀 쉬지 나 혼자 가도 돼 내가 또 업어달랄까봐 그러면? 아니야 무거워서 그러지 씨 씨 같이 가 같이 아빠 생각난다 어릴 때 아빠도 자주 업어줬는데 말만 해 언제든 업어줄게 알지 둘 둘 둘 둘 셋 셋 고맙습니다.